한국어로 말합니다. 한국어로 말합니다. 2, 3년 동안 부릅이 아파서 수술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치료받았습니다. 지금 치료받고 나서 2년 동안 지금 통증이 하나도 없답니다. 이 사람은 무릎뿐만 아니라 눕고 심했잖아요. 허리가 아픈 디스크도 있었는데 지금 2년 동안 통 아픈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도 많이 다쳤기 때문에 가끔 드라이 모나한테 아이마 컨트롤해요. 3개월 정도 되면 한 번씩 와서 컨트롤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다친 사람이라서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밀지. 밀지 오파라촌. 그래서 아우트옴팔네. 교통사고로 아우트옴팔을 일으켜가지고 밀지가 고장난 것을 밀지가 뭔가? 한국말로 아이고. 위장 바로 밑에서 피를 걸러내는 작용하는 것. 밀지입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국말로는. 그걸 수술하면서 이 배 근육과 신경을 다 절단시켜가지고 배 내장이 소화를 시키는 서로 복합적인 역할을 고장내들여서 항상 배가 아프고 설사도 자주 하고 항상 배가 거북하고 아팠었습니다. 이게 7, 8년 동안 아팠는데 빌랑은 니시메야 시야? 나크 베앤드로? 2년 동안 아팠습니다. 오케이. 이것도 지금 한 2년 동안 지금 배 아프고 소화 설사 그런 거 다 없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릎, 석축병 다 같이 치료했던 것이죠. 근데 이거는 또 과약하게 다친 건데 아 이 크랑크는 보브스 크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크라이스트 이거 회전하면서 나무를 잘라내는 기계 속에다 이걸 잘라먹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경이 자꾸 고장이 나서 둘 date 한 자 아 아 às 아 아니 네 네 그 사람들은 똑같이 오고 입니다. 요거 요거 요거를 요 안에 신경이 들어 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것마다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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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장났고 그리고 나서 찌엣 그러면 금방 좋아집니다 이것의 치료의 장점은 약한 것을 찾아내고 치료하고 다시 또 확인을 하는 겁니다 녹말지에? 오케이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회전할 때 좋고 바깥쪽 바깥쪽 바깥쪽은 약합니다 안쪽은? 있네? 튼튼하고 바깥쪽이 약합니다 바깥쪽이 약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염증이 오는 겁니다 빨간 거 보이나? 오케이 그럼 요 인대 속에 있는 골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자극을 주면은 다시 이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하고 또 무관하고 요게 또 하나인데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안쪽 바깥 요거는 이제는 안쪽 바깥쪽이 대충으로 힘이 되기 때문에 관절의 슈발퉁이 먼저는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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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던 것이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관절이 그 염증을 없애줄게 자연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냥 수술만 하고 약만 주고 주산만 놓는 거라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병원이나 거기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수술 아니면 주사 놓기 때문에 여기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오래된 환자인데 이런 교통사고 이런 안전사고를 통해 가지고 가끔 신경을 조절해 줘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KSNS 신경이 의학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치료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술합니다 수술해 가지고 고장나는 것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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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